1.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아의 아들 예레미아의 말 1.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의 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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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의 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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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의 말 4.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의 말 4.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의 말 5.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의 말 5.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의 말 5.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5.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미라 6.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6. 너희 이 세대여 여와의 말을 들어보라 7.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7.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8.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9.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9.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10.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10.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10.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11.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11.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11.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니 12.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12.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13.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제하니 14.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14.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14.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15.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15.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16.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16.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16.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우아가 버렸으므로 17.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므라 17. 예레미야 3장 18.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19.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19.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19.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게 되냐 19. 그래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20.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20.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21.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살을 보라 21.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22.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22.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22.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또다 22.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22.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23.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23.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24.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25.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25.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25.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26.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26. 요시아 왕 때 여우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27.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27.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28.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28.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28.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29.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30.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30.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31.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31.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32.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32.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33.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를 34.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34.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34.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35. 여우아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35. 자신이 더 우로움이 나타났나니 36.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36. 여우아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37.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37.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38.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38.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39. 이는 내 하나님 여우아를 배반하고 39.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39.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39.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40.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40.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41. 내가 너희를 성업에서 하나와 족숙 중에서 둘을 택하여 41. 너희를 시원으로 데려오겠고 41.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42.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42.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42.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42. 사람들이 여우아의 언약계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오 43.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오 44. 찾지 아니할 것이오 45.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45.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45. 여우아의 보자라 일컬음이 되며 46.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46. 곧 여우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47. 예루살렘에 모이고 47.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47.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47. 그때 요다족속이 이스라엘족속과 동행하여 48. 북에서부터 나와서 4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48.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49.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49.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50.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51.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라 51. 그런데 이스라엘족속과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52.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52.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52.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53.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53.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54. 자기 하나님 여우아를 잊어버렸으미로다 54.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55.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55.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와 싸우니 56. 주는 우리 하나님 여우아 이시민이이다 57.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58.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우아께 있나이다 58.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59.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59.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60.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60. 우리 하나님 여우아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우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60. 제 203일 60. 여우아께서 예루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61. 내가 만일 나의 목존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62.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우아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말미암아 자랑하리라 62. 여우아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63.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63.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한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우아께 속하라 64.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65.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66.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송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호를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66.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6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68.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 적 69. 내 성업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69.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69. 이는 여우아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70. 여우아의 말씀이니라 70. 그날의 왕과 제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71.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72.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73.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74.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여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며 75.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75.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76. 우리에게 화하이 또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76.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77.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77.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77.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의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78. 요다 성업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79. 그들의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79.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7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80.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80.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80.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이미로다 80. 폐망의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80.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돼도다 81.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핥고 81.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81.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81.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81.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81.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81. 보라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82. 그 모든 성업이 여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83.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84.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85.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85.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성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적 85.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85.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85. 모든 성업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85.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업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86.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87.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87.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87.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87.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87.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87.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87.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88.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89.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89.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89.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89.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90.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90. 그들이 여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91.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91. 여하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91.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91.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91.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92.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92.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93. 여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94.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94. 그들은 여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95.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95.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95.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96. 표범이 성업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97.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미니이다 97.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98.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99.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99. 창기의 집에 허다이 모이며 99.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99.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99. 여하의 말씀이니라 99.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99.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99.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99.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99. 여하의 것이 아님이니라 99. 여하의 말씀이니라 99. 이소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99. 그들이 여하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99. 여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오 99.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99.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99.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99. 그러므로 만근에 하나님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니라 99.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99.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99.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99. 여하의 말씀이니라 99. 이소라엘 집이여 보라 99.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99. 고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99.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99.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99.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오 99.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99.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99.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99.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99.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99. 여하의 말씀이니라 99.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99.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99. 우리 하나님 여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99.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99. 너희가 여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99.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99.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99.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99.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99. 여하의 말씀이니라 99.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9.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99.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때 99.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99.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99.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99.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99.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99.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와 주시며 99.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99. 경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99.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99.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99.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99.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99.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99.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99.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이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99.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99.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99.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99.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9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9.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99. 선제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99.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99.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99.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99. 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99.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99.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99. 베타케렘에서 깃발을 들라 99. 제안과 큰 파밀이 북방에서 엿보아 우미니라 99.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99.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99.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99.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99. 일어나라 99.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99. 아하 아깝다 99.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99.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99. 만군의 여왁께서 99. 이와 같이 말하노라 99. 너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99. 이는 벌받을 성이라 99.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99.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99.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99.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99.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99.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99. 만군의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99.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우리라 99.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99.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99. 보라 그 귀가 한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99. 보라 여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99. 그러므로 여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99.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99.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99.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99.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99. 여와의 말씀이니라 99.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99.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99.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99.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99.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99.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99.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99.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99. 여와의 말씀이니라 99. 여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99.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99.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99.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게 노라 하였으며 99.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99.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99.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게 노라 하였도다 99.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99. 무리더라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99.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99.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99.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99.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미냐 99.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99. 그러므로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99.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들이니 99.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99.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99.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99.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99.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느니 99.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99.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99.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99.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여를 벌리고 99.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99.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99.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99.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99. 길로도 다니지 말라 99.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99.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99. 제에서 구르며 99.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99.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99.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99.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99.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99.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99. 그들은 녹화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99. 풀묻불을 맹렬히 불면 99.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99.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99.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99.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99.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99. 개 204일 99. 예레미야 7장 99.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만이라 99. 이르시되 99.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99.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99. 여호와께 예배하러 99. 이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99.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99.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99.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99.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99. 그래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99.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99. 여호와의 성전이라 99.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99.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99.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99.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99. 무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99.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99.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99.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99.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99.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99.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99.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99.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99.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99.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99.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99.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99.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99.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9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9.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99. 신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99.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9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9.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99.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99.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99.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99. 그러므로 내가 신로에 행함같이 99.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99.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99.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99.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99. 그런 적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99.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저 구하지 말라 99. 내게 간구하지 말라 99.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99. 너는 그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99.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99. 부녀들은 가루를 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99.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99. 여와의 말씀이니라 99.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냐 99.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99.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요와같이 말씀하시니라 99.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99. 땅의 소산에 부우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9.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와같이 말씀하시되 99.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99.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99.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99.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99. 그래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99.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99. 그래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99.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99.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99.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99. 너희 조상들이 애급당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99.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99.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99.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99.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99.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99.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99.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99.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99.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99. 여호와께서 그 노아심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9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99.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 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9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99. 이는 도배세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99. 이 백성의 시체가 궁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99. 그때 내가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99. 예레미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99.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뼈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99.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99.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99.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9.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99.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미냐 99.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99. 내가 귀를 겨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리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99.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99.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귀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99.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귀를 알지 못하도다 99.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게 되냐 99.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99.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99.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99.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미라 99.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99.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99.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9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99.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99.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99.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99.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99.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99.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두다 9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99.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99.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도로 또다 99. 딸네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지는 소리로다 99. 여호와께서 시원해 계시지 아니한가 99.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99.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99. 수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99. 딸네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9.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99. 딸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99. 예레미야 구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99. 죽임을 당한 딸네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99. 내가 광야에서 낙은 애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99.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99.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100.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100.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100.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100.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100.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100.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100.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100.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100. 여와의 말씀이니라 100. 그러므로 만굴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00.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100.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100.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100.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100.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100.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100.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100. 여와의 말씀이니라 100.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불을 지지며 100.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100.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100. 지나는 자가 없으며 100.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100.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100.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100.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100. 유다의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 100. 주민이 없게 하리라 100.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100. 여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100.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100.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00.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100.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100.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100.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00.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100.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할들을 따랐습니다 100. 그러므로 만근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100.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00.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100.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00.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100. 그들을 흩어버리고 100.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00. 만근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00.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100.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100.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100.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100.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100.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00.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100.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100.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100.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100.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미로다 100. 부녀들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100.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100.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100.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100. 무루 사망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100.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100. 밖에서는 자녀들을 100.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자하려 하느니라 100. 너는 이같이 말하라 100. 여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100.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100.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00.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100.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100.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100.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100.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100.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100. 나 여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다 100.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100. 여와의 말씀이니라 100. 보라 날이 이르면 한례받은 자와 한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100.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안문자손과 모합과 및 광야에 살면서 100.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100. 물론 모든 민족은 한례를 받지 못하였고 100. 이스라엘은 마음의 한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100. 제 205일 100.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뱀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애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스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구무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건농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오 그 속에 생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오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 쪄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요다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1장 여호와교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소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는 이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손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 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업의 수화가 또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할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아 또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왁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남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재는 꺾였도다 바할에게 분양하므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굴에 여왁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왁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야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유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왁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죄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왁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이르기를 너는 여왁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예레미야 12장 여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닥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를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 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생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온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므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를 얻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카실을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 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툼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오은 집과 유다 오은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계배 성업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의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흐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닥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늠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포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제 206일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지짐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하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낙은에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하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지즘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하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개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하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하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5장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하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갈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아의 아들 모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했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미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했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에 대해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갑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리려 합니다 여하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주를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하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병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6장 여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근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적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우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우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우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미라 하셨다하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리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우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우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팀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우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 날에 피난처시어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우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우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제 207일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뿔에 새겨졌거를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용토의 죄로 발매하마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우와께서 여우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우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우와를 의지하며 여우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우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우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우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우와를 버리미니이다 여우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우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우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우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우와께서 여우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오 이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계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재물을 여우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여우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우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오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우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소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론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제의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하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타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야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리지짐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물을 놓았음이니이다 여하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놓아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 19장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하의 말씀을 들으라 만근의 여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할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할에게 번제로 불살라들였다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죄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백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 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백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미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0장 인멸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메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오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업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못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굴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불이 지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다기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제 208일 예레미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만이라 시디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니아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너부간에 설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디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오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지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디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너부가네설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대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사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니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지 아니하며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주미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보랄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업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업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업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닥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파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미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산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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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세를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미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3장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소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당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내물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뜨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적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굴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굴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 적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209일 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너부하네살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간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벌이고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애돔과 모합과 암몬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짝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근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근의 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점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미를 칠 것이미라 하셨다 하라 만근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밥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만근의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의 여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흐틈을 당할 기한이 찼스민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의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제 2백 11일 예레미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약임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신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신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요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등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래야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얘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아 시대에 모래세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굴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아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게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간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 김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 김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가함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몽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하베 왕과 안문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레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에 손해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매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리 유다의 왕 여우야김의 아들 요구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5째 달 기부원 아수레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리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귀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군이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니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니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제 211일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너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눈군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아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요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업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요와의 말씀입니다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요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근의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요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근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디기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네부가네살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요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디기아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미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너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근의 요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요와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요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요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 아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요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요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원하여 이르기를 요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요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0장 요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요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려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요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요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요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요와께서 요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권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적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요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체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오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경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정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오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요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요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31장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의 요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여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리는 계곡의 고둔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송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누이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대민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끄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둬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그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리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리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로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리리니 이성은 하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랩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도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 212일 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아 왕 열째 해 곧 너부간의 살 열 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반이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아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요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급당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은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죄 백성 이스라엘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읍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발매하마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성업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로하게 한 집들을 사리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인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로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프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여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지의 성업들과 저지대의 성업들과 내계배 성업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업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오 내가 이 성업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업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업들과 평지 성업들과 내계배 성업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업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네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위색에서 한 공유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위색의 영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위색에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 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위색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위색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위색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제 213일 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여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질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아 왕에게 아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아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손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아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업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국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업에 탓이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업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3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이오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간들의 방 곁이오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자를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게 놀아 내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너부하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중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다비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미니라 하셨다하라 예레미야가 내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다비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다비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왁기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려둔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레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왁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왁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왁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왁 앞에 기도를 들이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왁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레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왁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왁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왁의 김에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룬 모든 백성의 여왁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왁의 성전 윗들 곧 여왁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규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왁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아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눈이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석의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석의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여 화로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리오도 왕이 뒷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세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아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우아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아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우아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우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우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우아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우아께서 유다의 왕 여우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메 그가 유다의 여우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제 214일 예레미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여우야김의 아들 고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우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아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니아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우야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우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드리라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드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메 고관들이 노여와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달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득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왁교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인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득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득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8장 맞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왁께서 여왁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년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왁께서 여왁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디가 왕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려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거를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관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오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업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해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 39장 요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요다의 시드기아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인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너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너부사라단과 내시장 너부사스방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의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루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루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업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냄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주유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리아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다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너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샤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리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리되 너희는 갈대야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야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업들에 살라 하니라 모합과 안문자순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주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안문자순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일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일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양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우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일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일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사로잡고 안본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일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주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일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안본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요하와 네시를 기부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제 216일 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주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적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주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번양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국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레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이에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너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레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여급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요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러라 다바네스에서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네부가네살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급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급 신들의 신당들을 불리리리라 네부가네살에 그들을 불사리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웃을 두름같이 애급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급 땅 베세메스에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급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4장 애급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밑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도로수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그레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업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아무미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호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야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므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칙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구레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혼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국당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국당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국당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국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수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국당 바도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물이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왕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왕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왕께 범죄하였으며 여왕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국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 적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국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 적 애국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국당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적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국당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국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네부가네살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국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해에 네레아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요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217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약임 넷째 해에 유보라대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너부하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우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 적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므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보라대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람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업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보라대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라하수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지즘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네부하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닥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해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리짓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맬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암원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너부가네설 왕의 손과 그 종돈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굽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업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지지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지지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려워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굴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굴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굴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해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야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멘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부모를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워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일일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난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와라 일컫는 왕께서 유아같이 말씀하시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를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하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너보와 베띠 블라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백가물과 베무원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의배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화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하다 이는 그가 여화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하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하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화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이 허탄함을 아느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지지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닥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해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왈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지지문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으므로다 여하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을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러는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하의 말씀이니라 보라크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하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지나여 해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해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므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금오수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제 218일 예레미야 49장 암문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업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됩이냐 여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소리로 암문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헷됨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해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지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불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좀 안 그래 여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오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안문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오 그 모든 성업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하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요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팀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하의 말씀이니라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하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타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변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석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밭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석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의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석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세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개달과 하솔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개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고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짝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헛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아가 죽여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안곤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야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미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곧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베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하라 보라네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여를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야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여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낚이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병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너부간에 쓸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미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량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날아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물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음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야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 또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으미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업들에 불을 지리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업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여를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동하라고 나에게 명량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주짐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제 219일 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지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굴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자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니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홍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를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근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뜰을 피웠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곶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모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라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오 그 속에 생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오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오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굴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너는 나의 철태곤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명예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원해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와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침모퉁이똘이나 기초똘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묻백성군 메대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천은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너머가네살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야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리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냥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업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업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부역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리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보랄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며 아마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든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리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보랄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로부터 부르지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야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살아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기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오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아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레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삶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칭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님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미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아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유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업을 애워 쌌으므로 그들이 알아봤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아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아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간을 죽이며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너부가나살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화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황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화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화의 성전의 노뜨야를 깨뜨려 그 옷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기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솟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화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녹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녹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비시오 그 둘레는 12규비시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녹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비시오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섬유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섬유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섬유는 96개여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섬유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야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주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주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너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너부가네살에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오 너부가네살에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오 너부가네살에 제23년에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우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르닥 왕의 주기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가 날마다 아멘